이번에 프로브 프로브랩 신형 스피커 일체형 카메라 이번에 설칭을 했고 방송을 할 때 저쪽 방송 말고 이쪽 방송부터 먼저 클릭하고 F4 누르면 불이 방송 나갈때 켜지고 방송을 끄면 저기도 불이 꺼지고 다시 한번 보여주면 방송 키면 켜지고 방송 끄면 꺼지고 이걸 둘 다 동시에 저쪽에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여기 컨트롤 키를 둘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. 일단 카메라를 두 개 이렇게 두 개 선택하면 두 개 선택해서 F4를 누르면 두 개가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. 그러면 여기도 지금 저기도 켜지고 동시에 저기도 켜지고 동시에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벗으면 이제 둘 다 꺼지고 이제 둘 다 꺼지고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